아 굉장하십니다 우리 그 10주인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? 대한민국을 뒤흔더였다 아 이 사건 뭐 저는 친구처럼 하는 거고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니한테 글씨를 못해가지고 글씨를 찾으세요 아 축하하고 싶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동행동 관련돼서 그런 전문가가 계셨어요 쭉 보면서 이종혁씨에 대해서 정말 칭찬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? 몸으로 놀아주는 나빠 그렇죠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 무언가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특히 아대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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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으로 느끼는 게 아 바람직합니다 친구같은 아빠죠 얼굴이 가장 바라는 사람이 이종혁씨였다 넘어졌을 때 되게 놀렸거든요 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중수가 넘어졌는데 보통 우리 아빠들은 빨리 일으키거나 괜찮아 괜찮아 라고 했을 텐데 그분은 저기서 누구보다 배꼽 잡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넘어졌 때 가고 이렇게 놀리는 것 자체가 이런 자식들한테 안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좀 더 내놓은 거죠 친구같더라고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런 자세 그 다음에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아들이 어떤 아빠가 될까라는 게 너무 그렇게 말했던게 보면서 전기Power end 상이